얼마 전에 개그맨 홍윤화씨가 곱창 맛있게 먹는 팁으로 깻잎에다가 명란과 곱창을 싸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추천했거든요. 명란과의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? 전문가로 봤을 때 홍윤화씨가 얘기했던 거는 약간 짭조름한 맛, 고소한 맛을 좀 더 가미시키기 위해서 드신 것 같고 깻잎은 향 아니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소곱창을 가장 맛있게 먹는 건 소곱창에 부추 한 두 가닥 정도 같이 잡고 위에 청양고추 슬라이스 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같이 딱 잡고 소금장이든 양념장이든 최대의 곱창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딱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역시 곱창집 사장님의 추천 레시피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게 뭐냐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. 제가 명란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느낌이 아닌데 다른 게 들어오면 곱창의 맛이 조금 흐려져요.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추나 청양고추는 야채잖아요. 그러니까 소고기를 소금장에 찍어서 그대로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곰마카세라고 해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좀 싸서 말아주세요. 귀찮아요. 왜냐하면 가끔 고깃집 사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주실 때 있어요. 10원 보여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싸서 자 받아 이렇게 해주는데 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삼합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예전에 한번 어딜 갔는데 비가 내리는 날인데 삼합집이 있더라고요. 그 사장님께서 김치에다가 홍어를 같이 말아서 주는데 손가락에 고춧가루가 너무 긴 거예요. 그걸 주더라고 나한테 못 먹겠더라고. 아 진짜 못 먹겠어 나는 그거를. 가뜩이나 향도 센데.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. 곰마카세는. 그리고 저기 베테네 나오는 분들 지혜씨를 포함해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연기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요즘은 예능도 일개 하루 종일 찍고 그러면 커피차를 보내줍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저도 이제 커피차 많이 얻어맞고 그러는데 혹시 곱창차도 출동되나요? 제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우차 사이도 몇 번 왔었는데 커피차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. 비싸네요. 곱창차 한 번 떼면 천만 원입니다. 왜냐하면 1인분 갖고는 배가 안 물러요. 그렇죠. 막 먹을 거 아니에요. 차 작살나요.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래요? 타산이 안 맞는다. 하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영 씨가 직접 나가서. 또 나가? 이게 쌈 싸줄 수 있는 거죠? 곰박하세요. 생각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명란에 곱창 싸먹는 방법을 홍윤아 씨가. 그리고 이제 정영욱 씨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.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부추 두 가닥. 네. 청양고추 슬라이스 중 하나. 그리고 소금장. 가장 중요한 건 곱이 좀 많아야겠죠. 굉장히 고소합니다. 아 배고프네요. 벌써? 네. 사실 아까부터. 아 그래요? 네. 그랬군요.